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 준비에 돌입을 하면서 각 팀에는 각각 공백이 생겼습니다. 여자분은 16일부터 남자분은 22일부터 14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집됐는데요. 단판 스타들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각 팀의 고민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빠진 브이리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또 벌어졌을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부와 여자부 물론 팀마다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최대 4명이 빠져나간 팀도 있고 아예 전력 노수가 없는 팀도 있는데 여자부 공백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올림픽 티켓을 따기 위해서 지금 16일부터 일단 여자부 관련해서는 소집이 됐었고 김연경 선수와 함께 최고의 전략을 꾸리고 있는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입니다. 치아가 없기 때문에 잇몸으로 버텨야 된다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인데 각 팀마다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특히나 대표 선수들이 빠지기 전에 교체로 들어갔던 선수들이 대표 선수들이 있을 때도 굉장히 활약이 좋았거든요. 그 선수들이 경기를 계속 여러 번 뛰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빠진 자리에도 정말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채워줬고요. 특히나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김다인 세터였거든요. 김다인 세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첫 출전이었습니다. 굉장히 떨렸을 텐데 사실은 계속 1세트부터 경기를 잘한 건 아니고 1세트에는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많이 흔들렸고요. 경기를 진행하면서 다시 안정감을 찾아갔는데 레프트 쪽보다는 라이트 쪽으로 연결하는 볼이 굉장히 불안한 김다인 세터였거든요. 그런데 대략 그 반대로 헤일리 선수에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결하면서 팀에 좋은 경기를 하는데 좀 큰 역할을 또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김다인 선수 같은 경우는 순천 컵 대회 때부터 정말 굉장한 포텐을 만들어줬던 선수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김다인 세터에게 마야 선수에게 볼을 줘야 되는 타이밍에 계속 못 주기도 하고요. 마야 선수가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날 경기 전에 이도희 감독을 만나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오늘 한번 경기를 지켜봐라. 라이트 토스를 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도희 감독이 그 기간 동안 준비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김다인 세터가 그날 라이트로 연결하는 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자부에 이어서 남자부는 최대는 4명 없는 팀은 제로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대표팀 차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상렬 의원 보시기에는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아무래도 가장 핵심되는 전력들의 선수들이 일단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두 팀이 좀 걱정스럽다라고 많은 배구팬들이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 더 걱정일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랩투 두 명 그다음에 세터 그다음에 또 센터도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현대캐피탈도 많이 빠져나갔지만 그 수석 센터 신영석 선수가 빠진 자리에 차석 차영석 선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수가 그런 대로 또 이승원 선수하고 이렇게 좀 호흡을 잘 맞춰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선수들도 그런 대로 활약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성규 의원 생각은 좀 어떠세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도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단계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 팀에 네 명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팀 전력 반 이상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대한항공의 유강우 선수가 한 선수 선수가 부상일 때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놨고 또 손현종 선수를 B시즌 때 FA로 영입을 하면서 일단 높이 면에서는 손현종 선수가 보강이 될 텐데 리시브 면에서 어느 정도 손현종 선수가 활약을 해주는 데 따라서 대한항공이 순위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한항공이나 현대캐피탈이 선수 차출이 많이 되면서 제일 손해를 보고 손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팀은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이상률이요? 역시 OK저축은행하고 한전인데 한전은 또 가빈 선수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그나마 OK저축은행이 좀 낫지 않을까. KB 손해보험도 사실 두 선수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KB도 엄청난 지금 손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KB 손해보험은 사실 배구에서 원투, 쓰리 중에 원투가 빠지는 건데 받고 올려줄 선수가 빠진다는 거는 배구 전력에서는 굉장한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KB 손해보험은 사실 배구에서 원투가 빠져나왔어요. 예.